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오늘이 하지인데요. 오늘도 덥다니까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선집중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홀로여름님인데요. 요즘엔 댓글 참여 줄이고 유튜브로 듣기만 합니다. 눈 감고 듣는 재미가 쏠쏠해요. 뉴스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목소리가 감미롭죠? 아침부터 웃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참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바로 반응을 했네요. 감미롭네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좀 까셔가지고. 더마까의 목소리는 하이톤이죠. 네, 파란 대문님은 사장님이신가 봐요. 오늘 국회 청문회 시청을 위해서 우리 회사 점심시간을 1시간 앞당길 겁니다. 사장님이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직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파란 대문님은 밥맛은 있을까요? 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 문자 보고 직원들이 과연 좋아할까? 이걸 제일 먼저 걱정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다가 시원한 국수를 먹을지 따뜻한 국수를 먹을지를 결정을 하세요. 식혀야 될지 더 데워야 될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네, 아무튼 오늘 입법 청문회에 많은 분들이 시선 집중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2부에 관련 인터뷰 준비했으니까요.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AS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어제 북러회담 전문이 공개되기 전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 전 원장도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딱 부러지게 이렇다 얘기는 못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자동군사 개입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 과잉 해석이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꽤 신속하게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건을 달았지만 북러 양국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러시아 매체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북한 병력이 파견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동군사 개입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중요한 어떤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구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저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도 실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결국은 러시아가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가 볼 때는 실용적 접근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장호진 안보실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발언을 했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살상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러시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과 더 밀착되게 등 떠미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방적 경고여 가지고 북러 간의 협정을 일정하게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용도라고 한다면 또 제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싸인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럼 러시아를 어떻게 어루고 달리면서 이런 상황까지 내달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냐. 오히려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될 건데 강대 강으로 계속 우리에게 지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라고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급해 주신 장호진 실장의 말에 미국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푸틴이 북한과 베트남 방문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큰 실수가 될 거다. 또 이렇게 공개 경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한이 모두 끌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리스크 관리 이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다음 대통령실 행보가 좀 궁금하고요. 이인수님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교민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라는 댓글 달아주셨고요. 담쟁이 넝클님은 이러다 다 죽어 라는 오징어 게임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정치권으로 가보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공지에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대목이 뭐겠습니까? 한마음 한뜻.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이런 직접 표현을 봐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안팎의 대체적 진단을 봐도 그렇고 원희룡 전 장관 친륜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친륜의 후보는 원희룡이다. 딱 이렇게 등식화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단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오늘 보도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등판하니까 친륜 진영에서 재밌게 됐다. 이렇게 반색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친륜이 일치단계라야 미는 유일한 친륜 후보가 원희룡 전 장관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요. 아닙니까? 원희룡 이전에 누가 있었죠? 나경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정가의 관측은 친윤 세력이 나경원 의원을 친윤 후보 또는 반한 후보로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툭 원희룡 전 장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을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떡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떡? 떡. 먹는 떡이요? 떡 전략으로 읽는 겁니다. 양손에 떡을 쥐는 전략이다. 친윤 세력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원희룡 전 장관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친윤. 반한 후보로 여기고 동시에 같이 미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해당이 되는 전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필수에 해당하는 전략이다. 왜요? 오히려 두 개의 떡이 있으면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가 한창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당신과 민심 반영 비율에만 신경을 쓰느라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선투표가 공개적인 합종연행을 유발한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죠? 중요한 건 합종연행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핵심 문제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친윤 세력이 딱 한 명.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만 우리 편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같은 다른 후보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요? 이에 반발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만약에 연합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로 결선투표 가버리면 게임 끝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친윤 세력 입장에서는. 하지만 정반대로 너도 좋고 그도 좋아. 둘 다 우리 편이야. 이렇게 반 한 울타리 안에서 연합을 유도해 들어가면서 동시 관리를 한다면 한 후보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결선투표에 가서 세력을 총결집시키는. 그래서 표를 한쪽으로 몰아 들어가는 작업에는 용의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손에 떡을 쥐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친윤 세력 입장에서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가 오른손 떡을 먹든 왼손 떡을 먹든 맛있긴 매한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계파도 아니다.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던데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근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어느 계파도 아니라는 주장은 결선투표지를 여기서 다시 또 끌어와서 연결을 지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와 연합할 수도 있고 저기와 연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판을 바꿔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나와야 원희룡보다 나경원 이런 방향으로 친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죠. 스탠스를 이렇게 잡아야 물론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경원 의원은 중대 결심을 해야 되겠지만요. 네.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뭔가요? 아주 간단하죠. 1차 투표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결선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무조건 1차 투표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선투표로 가면 당선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차 투표에서 끝나는 다시 말해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야만 전당대회 이후에 자신을 향한 흔들기 시도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도 1차 투표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1차 투표에서의 당선을 이룰 만큼 초반기세를 거머쥘한 방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겠죠.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마 사실을 알렸다라는 이런 보도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덕담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걸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인 인사치뢰, 인사 절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윤의 경계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한 유연화 전략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그렇게 안 세울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심중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길은 어디에 꽂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원론적 덕담에 꽂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원론적. 일단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 지난 19일에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당내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출마하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화받은 사람들 중에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견제고를 날리고 있는 일부 친윤계 의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견제고가 좀 줄어들지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으로 된다면 친인이 반인이 이런 얘기의 경계성이 그렇게 그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는 전당대회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이비는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분석해 주고 계세요? 그거는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똘똘 뭉치자고 했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똘똘 뭉쳐서 극복하자고 했다면서요. 똘똘 뭉치기 위해 그러니까 용산이 바람하지 않는 건 똘똘 뭉치는 거잖아요. 그럼 똘똘 뭉치는 구심점이 누가 됩니까? 당대표가 되는 건데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네. 허정훈 님이 와 여당 당대표 후보들 라인업 화려하네요 라고 관전평 보내주셨고 강성희 님은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들어갔나요? 별로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고민 중이다라는 보도가 어제까지는 있었는데요. 고민을 언제 끝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선의 중진 윤상현 의원이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용연시장에서 당대표 줄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결선 투표로 간다면 이분도 중요 변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표가 결국 판을 엎을 수 있는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수준의 표 규모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렇죠. 한동훈 전 의원장 최근 여권 인사를 만나서 대통령실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23일 출마 선언문에 어떤 인식을 담을 거냐? 이게 궁금한데 운동권 정치 청산 동료 시민 기억하시죠?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때 나왔던 문구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핵심 단어를 들고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경원 의원만 지금 출마 일이 없어요. 고민 중이라는 얘기겠죠? 하겠죠.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 관리수는요? 국민의힘이 국회의사 일정 보이콧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정부가 업무 보고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목수로 떼어놓은 외통위의 경우 부처에서 서면 업무 보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하고요. 산자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퇴근 직전에 업무 보고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위안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로 가봅시다. 교육위, 국토교통위, 과방위는 18일 일제히 업무 보고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관계부처 장관들 모두 불참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환경도동위원회는 20일 업무 보고 현안 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역시 장관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사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가 더 있는데 제3의 풍경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한 달 전 정보위원들과 오찬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최근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실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명확한 답을 하지 않더래요. 여기서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약속을 잡았던 정보위원들이 22대, 현 의원들이 아니라 21대 정보위에 있었던 의원들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별 인사 이런 거였나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불참, 불참, 불참 만남도 안 해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뻔한 얘기. 즉 정부가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 건 국민을 향한 보고지 야당을 향한 보고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니까. 먼저 주목할 점은 정부 분위기인데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의 오찬 약속 취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보이콧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이별식인데 그런데도 이마저 취소할 지경이라면 정부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업무 보고 보이콧이 특정 부처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 범정부 자원의 가이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연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어디일까요? 용산 말고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작금의 현실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성토하지만 용산은 법안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 보고 거부까지 지금 내달리고 있다. 이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JB도 뻔한 얘기라서 스킵한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업무 보고는 국민들을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비정상의 상황을 끝내려면 여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상임위 제2분배가 먼저다 이렇게 추정을 하겠죠. 참 답답하네요. 더운 여름 더 덥다는 의견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7시에 올라온 보도를 제가 놓쳤었네요.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시행 한 달 안에 특별조사위원 9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한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또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 추천 몫을 추려놨는데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지난 18일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추천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며칠 안에 서둘러 진행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전후 사정을 볼 때 이것까지 보이컷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은 게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꾸렸잖아요. 15개 특위를 꾸린 이유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민생이죠. 그러면 그런 공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로 통과시킨 특별법이잖아요. 그리고 법 내용에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분명히 빨리 해보겠다. 서둘러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또 분양소 옮긴 것도 뉴스로 봤고 거기도 직접 찾아가겠다, 방문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밖에는 지금 봐도 달리 해석을 여지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오늘이라도 명단을 제출하면 빨리 스타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예 작업을 안 했던 건지 아니면 그래도 1차 작업을 내놓고 최종 선별을 안 했던 건지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시간 걸리는 거죠. 며칠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